Q. 스마트에 투입해야 할 것 같은데? Q. 스마트에 투입해야 할 것 같은데? Q. 스마트에 투입해야 할 것 같은데? Q. 스마트에 투입해야 할 것? Q. 스마트에 투입해야 할 것 같은데? 이번에 같이 뛰게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 이기는 건 우리 팀이 이길 테니까 밥해야 밥 살게 한글자막 by 한효정